언제 써요? 저는 어린이집 가려고 할 때 엄마가 아유 시선아 이거 가져가야지! 하고서 내 손에 쥐어줘요 이거 외로울 때 외로울 때요? 그냥 옆에 부분이 없을 때 그 공장에 있을 때 하루에 두 번 쓰는 것 같아요 두 번 쓴다 저는 화장실 같아요 화장실을 이거 들고 가서 뭐해? 그러니까요 신선해요 이걸로 오오오오 아 귀여워 아이고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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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멤버들 중에 제일 이거랑 닮은 게 누구인 것 같아요? 그 제일 키워받이 되게 대화하고 오오오 과일인가? 과일인가 보다 저와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오오 오오 솔직하네요 혹시 이건 오징어예요? 과일이나 아니면 약간 건어물 이런거 아니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